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다, 이거. 이게 진짜다. 이거를 이제 말아서 먹는 거죠, 여기다가.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. 한 번 이렇게 살짝 떠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. 아, 그런데 이거. 국물이 너무 좋아. 너무 좋은데. 오빠 열 많이 나죠? 네. 사장님. 사장님. 그런데 이거 찰밥하고 너무 맛있어, 국물하고. 그래서 좋아, 자극적이지 않죠? 땀이 나요, 지금. 자, 알아냈습니다. 여기는 가짜예요. 왜, 갑자기? 물을 왜 안 줄까요? 원래 물을, 아, 물이 셀프인가? 이런, 헤이! 이렇게 진색을 먹고 땀 땀 벌리고, 응? 심장이, 심장이 지금 몸 봉글봉글하는데. 물을 안 준다고요? 야, 니네들 모르는구나. 참먹고 찬물 먹으면 안 되는 거야. 그래요? 산이 아니에요. 이런 집을 가잖아요? 그럼 물도 다려줘. 물도 생수가 아니야. 아, 그렇지. 이 물이라고? 아, 절대 아니야. 아, 얘 좋은 말 했네. 네.